How I Live, 내가 사는 이유는 맥 로소프 작가님의 내가 사는 이유라는 원작 소설의 각색한 영화입니다. 16살인 주인공 데이지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인데요. 그러나 스스로의 이름을 데이지로 정해버린 소녀죠. 그런데 뉴욕에 살던 데이지가 어째서 영국의 이모댁으로 오게 됐는지 영화에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영만리 영국에 데이지를 보내놓고도 전화 한 통 없는 데이지 아빠의 모습이라든지 데이지가 아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환청이라든지 데이지의 아빠가 아기 때문에 바쁜 것 같다는 정도의 추측만 가능한데요. 이것만으로는 데이지의 과도한 까칠함이나 강박증, 환청을 다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원작 소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데이지는 뉴욕에서 재혼한 아빠와 자신을 싫어하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계모가 만든 음식을 먹느니 굶는 걸 선택한 데이지는 거식증 증세까지 보이죠. 데이지는 아빠와 계모에게 골칫덩어리였던 건데요. 그러다가 계모가 임신하는 바람에 영국에 있는 이모 집으로 보내진 겁니다. 하우와이 리브 내가 사는 이유의 포스터는 영화의 분위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선 포스터와 같이 화염에 휩싸이는 듯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처절한 액션심보단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아마도 이 포스터는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데이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두 가지의 전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결벽증으로 인해 수시로 손을 닫고 누군가 뇌물관을 만지는 걸 싫어하며 누군가가 자기 손을 닫으면 뿌리쳐버리던 소녀 데이지가 파이퍼를 위로하며 끌어안아주고 아무런 불평 없이 썩은 야채들을 골라내는가 하면 손톱에 끼인 흙을 덤덤이 씻어낼 만큼 성장해가죠. 화염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겨련한 표정으로 파이퍼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데이지의 치열한 성장과 강인해진 내면의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닌가 합니다. 데이지는 언제나 진하게 화장을 합니다. 일부러 구멍을 낸 검은 스타킹에 큰 귀걸이 너덜너덜해 보이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죠. 헤드폰으로 크게 음악을 들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죠. 까칠하게 굴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겉모습은 데이지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요. 데이지가 그만큼 두려운 게 많은 소녀라는 걸 뜻하는 거죠. 누군가 다가와 상처를 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케빈 맥도날드 감독님은 자신이 10대일 때 보고 싶어 했을 법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How I Live? 내가 사는 이유는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오롯이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죠. 마치 눈이라도 내리는 듯 아름답게 떨어지는 낙지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이 영화의 독특한 점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핵폭탄의 낙지는 이런 모습이겠죠. 또한 전쟁은 시집됐지만 매를 날리면서 아름다움에 도취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건 마치 전쟁 놀이 같기도 하죠. 아이들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전쟁의 소용돌이 곁에서 함께 휩쓸릴 뿐인데요. 어쩌면 그래서 더 참혹한 것도 같습니다. 데이지는 환청을 듣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거나 비난하는 말들 남에 대한 불만과 비교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데이지를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전쟁을 겪으며 데이지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게 되죠. 더 큰 문제를 겪고 나면 작은 문제는 자연이 해결되거나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쟁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계모가 나를 미워하고 말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겠죠. 피곤하고 재미없는 삶을 겨우겨우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지는 운이 좋게도 자기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가해팡질 방하거나 그저 삶 위를 둥둥 떠다니며 유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모든 전쟁엔 전환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도 전환점이 있게 마련이다. 원작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내가 사는 이유를 고민해볼 계기가 생긴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영화 한 편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imes that make a mistake ida que 되니 Driven 이 아 이 이것이 이모 이 이 이 이모 그ayım 이